엔에쓰 강샤이 님이 3890번째로 짜잔 아낌없이 뿌려주세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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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낌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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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 그래? 어서와? 어 황제님이라서.. 이렇게.. 지랄한 사람이다.. 이런 거를 주는데 그니까 너 병원장님 딸이 맞아? 그건 맞아요 방송 왜 하냐? 야.. 남순이 오늘 바로 우결자입니다 남순이 오늘 바로 우결자입니다 왜요? 아니.. 자 일단은.. 오 비주얼 좋네 우와 별 보고 와 예쁘죠? 원래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너만 먹어봐 톡 닦고 가 아니 약간 하자고 어? 아 이거 니가 만들었다고? 네 방송에서 만들었어? 응 어 그래? 맛있는데? 누가 시켰지? 아니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사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재료를 아니 근데 나도 오긴 왔는데 초콜렛을 받고 멀리 해줘야 돼 아 일단 너는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분위기 얘기 하지 말고 넌 인사장이고 쟤는 학생이야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나도 오랜만에 초콜렛을 받고 이러니까 좀 몰아야 되지? 안돼 내가 하나 얘기할게 개구리 상이인 개구리 상이야 다현 씨는 제가 새벽에 보다가 첫사랑 닮았어 살짝 개구리 상이인 개구리 상이인 캠에서 딱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왜 왔어 여기를 저 근데 있잖아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사진에서 괜히 왔네요 너 너무 말랐다고 하는데 진짜 말랐어요 봐봐 내가 이리 와봐 왜요? 불담제국에 허리에 두게 봐 20? 20? 20이야 허리가? 네네 이리 와봐 어디일 거예요 골반 어떻게 되실까? 왜 이래?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내가 뭐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머리 왜 쟤요 아니 술 처먹고 왔니? 아니요 아니요 32.5? 골반에 뭐 넣었어? 아니요 와봐 엉덩이 만지려 그래요 엉덩이 만지려 그래요 이 새끼랑 말 잘못 샀다가 방송 처치겠다 처음 했어 어? 30? 30? 어? 나름 뭐야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여기 있는 거 못 샀냐? 난 챙겨올 줄 알았어 센스로 챙겨왔어요 갔다 난 진짜 어 옷은 뭐야 오랜만에 맨날 추리닝만 입으니까 불안한 냄새가 슬슬 나가지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여기 어 추워? 어 추워? 비사장님 어? 그거 보면 어디 갔어요? 나 뒤졌지 어 뭐야 꼬박? 아니 그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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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솔직히 뭐 보라 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학생 데리고 보라 뭐 딱히 할 거는 없고 어 신입 평가전을 해야 될 거 같아 지효가 보면 되니까 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? 지면 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아 옵저분은 어딨어? 아 옵저분은 어딨어? 아 옵저분은 어딨어? 아 옵저분은 어딨어? 아니 뭐해 아니 얘는 얘는 그걸 아 그니까 오티어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네 그거를 잘 알았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티어 올라갔어? 저요? 어 너 말고 여기 또 누구 있어? 앞으로 까먹는 거 몰라 아니 초콜렛 받고 그냥 고맙다고 말할 거 아 옵저분은 어딨어? 게임 이기고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네 가고 싶었어요 네 가고 싶었어요 네 아니 우리 다영이 모른다고 밥먹으면서 물어보라고 아무거나 아 씨 게임을 이겼어야 궁금한 게 생기지 나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어 아니 아니 죄송해요 남은 매물은 남은 매물은 이유가 있는 법이야 제가 남은 매물 목소리 좀 크게 해 크게 기가 너무 두고 왔어요 자 여보세요 그니까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채팅창이 더 불 나는 거 아니야 아 내 말이니까 내가 그래도 무서워? 조금 무서워요 됐어? 이러고 말해? 네 잘 어울리신데요 그거? 안 웃겨요 엔에스 보인고 밀려 먹어봐 야 시까라도 뭐 이래 오면 밥 시키는 것도 아닌지 말이 되냐 이게? 어? 지비에서 먹는데? 너한테 묶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걸 왜 사람.. 아 진짜 따불되어 진짜 분노조절 이런 건 없으시죠? 너 진짜 무섭게 해줘? 왜 이렇게 나를 프레임 씌우는 거야 저 퍼주신 거예요? 대학교에 계속 퍼주고 있어 말 좀 말투로 좀 이쁘게 해볼게 네 니가 이겼어야 이쁘게 하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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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워봐라 채워드리겠습니다 잘 해봐라 네 음 아니 씨 용포 용을 가림 미안합니다 뭐? 뭐? 뭐 아냐? 이게 이렇게 가야지 뭐지? 어디로 펠크볼 뽑았어 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 이씨 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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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씨 낭마랑 벗기 걸어 글쎄 세 맡아도 됩니까? 어 시원하게 해봐라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봐라 시원하게 나 공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 공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악! 아악! 아닙니다 부모라야 다져와 좀 더 시원하게 해봐라 좀 더 항상 단정하게 머리끈도 묶고 저기 하나씩 묶어주세요 발 만진 손으로 머리 묶을 수 없잖아 깨끗하옵니다 저는 생각해라면 어디 한번 핥아보거라 그 말이 좋구나 그래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개냐 깨끗하다면 발 한번 핥아보거라 나 진짜 핥아요 아악! 하지마 진짜 핥아요 저 내 발이 아깝다 어 나 진짜 핥아 자 내 발을 삼총 중료가 너가 삼총의 1번째다 해야 어쩐지 주문이 달아있습니다 아주 빨려서 그러 혹시 아버지가 그 허준씨라고 하셨나? 예 허준입니다 어디 편찮으신데 있으십니까? 괜찮다 비밀 안 되겠구나 아 마침 필요했는데 저 발 씻고 죽이시려는 거니까? 잘 알고 있구나 마지막 발 닦으니까 열심히 닦아라 어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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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차피 이제 안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면 아 이 물 혹시 마실 수 있겠느냐? 가능합니다 아주 지금 보라이가 잘 꼽았구나 응 그래 그래 저쪽 발도 주십시오 어 어 말이 안 되는데? 이거 어떻게 이겨?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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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숨을 나에게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려 니가 뜬다며 나는 어이가 없어 한판 2선 아니야? 아 비키니 할래 나 물받아 놓을까? 그러면? 아